오는 12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열흘 뒤가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후보 전담부터 투표용지 등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김기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81세 김갑섭 씨는 이른 아침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후보 소개와 공약을 담은 점자 전단이 우편으로 왔지만, 점자를 몰라 누군가가 대신 읽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10중 9은 점자를 읽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공약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동봉되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투표가 어려운 건 지적장애인도 매한가지입니다. 글씨보다 그림이 친숙한 지적장애인에게 온통 글자뿐인 투표용지는 언제 봐도 낯설고 어렵습니다. 투표 하세요? 네. 그러면 글씨는 읽을 줄 아세요? 글씨도 몰라요. 저 뭐 사진 넣어주세요. 후보 사진? 네. 점자 공보물은 물론,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쉽게 찍을 수 있게 돕는 특수형 기표 용구가 도입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은 아직 온전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달하지만,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